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희철입니다. 자,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휘입니다. 누구나 아는 건데 어휘부터 영어가 시작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학생들한테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갔고요. 오늘 아예 그냥 대놓고 어휘 학습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어휘 첫째 범위와 암기 방법 두 가지 설명드릴 텐데요. 많은 학생들한테 질문하는 내용들 되게 많습니다.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 중에 선생님 제가 단어책으로 공부를 할까요? 아니면 또 단어책을 얘를 두 바퀴 돌렸는데 그러면 얘를 또 할까요? 다른 걸 할까요?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어느 정도 하루에 외우면 됩니까?까지 해서 또는 학생들 중에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 선생님 제가 단어는 매일 꾸준히 외우고 있는데요. 시험을 보면 외운 기억은 나는데 뜻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머리가 나쁜가요?까지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또 어휘는 도대체 어디까지 외워야 됩니까? 제가 워낙 많이 질문을 받아갔고요. 제가 이제 재수정규반이 있던 7년, 그 다음에 고등부, 그 다음에 이제 인강,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단과 학생들까지 한 11년 동안 학생들과 같이 함께하면서 학생들이 가왔던 문제점과 해결책과 외우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퀴즈. 반복적인 거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1번. 하루에 얼마나 외워야 합니까? 질문 진짜 많습니다. 얼마나 외우실래요? 가만히 오시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2번. 어휘는 어디까지 외워야 합니까? 정말 많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을 가장 많은 학생들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제가 어디까지 외워야 되는 거고 어느 책으로 외워야 됩니까? 또는 하루에 몇 개 외워야 돼요? 근데 3번까지가 가장 공통적 문제점이죠. 아니 왜? 외운 거는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런데 왜 시험 볼 때는 맨날 뜻이 생각이 안 날까? 자, 이걸 이제 해결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휘는 간단합니다. 제가 혹시 제 이전에 캐스트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휘, 시험범위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진짜 죽어도 안 믿어요. 그렇게 제가 몇 년째 얘기를 해도 작년 캐스트에도 말을 했고요. 올해 버전에서도 캐스트에서 말을 했고요. 지금 또 말합니다. 많은 학생들의 착각이 영어는 시험범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떡하죠? 있습니다. EBS가 연계되고 나서부터는 있어요. 반드시. 제가 작년에도 그 말을 했어요. 시험범위 딱 이 정도입니다. 수툭, 영독, 수능 완성까지 제가 말하는 건 무슨 뒤에 있는 단어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본문과 밑에 선지 있죠. 본문과 선지에 있는 어휘를 정말로 다 외웠으면 수능에 모른 어휘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작년에 학생 중에 하나가 저한테 의심을 했죠. 작년에 대치했던 실화입니다. 학생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이제 6평, 9평 보고 나서 했어요. 정말로 6평 끝나자마자 자기가 6평 볼 때 몰랐던 참고로 3등급이었습니다. 6평 봤을 때 몰랐던 어휘를 다 형광펜으로 쳤어요. 그 정성이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 특강과 영어 독해 연습 참고로 두 권만 6평에는 반영이 되죠. 두 파일을 연 다음에 컨트롤 F키로 정말 있는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제 생각인데 그냥 믿지. 뭘 굳이 꼭 확인을 합니까? 믿고 그 정성으로 공을 더하시지. 그 학생이 저한테 와서 했던 말이 기억나요. 선생님 이제 믿기로 했어요. 아니 왜? 꼭 그래야 믿습니까? 근데 올해 더 충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올해 100%시랍니다. 올해 러셀 영통에 있던 남학생 한 명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야 작년에 대치했던 애가 진짜 그렇게 했다. 야 그 시간에 단어를 외워라. 라고 했더니만 이 학생이 똑같은 짓을 또 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할게요. 자 영통에 있던 학생이 6평 보고 나서 모르는 단어 다 자기가 6평 시험제에요. 형광페드로 밑줄. 자 그 정성으로 그냥 외우지. 그 다음에 컴퓨터에 파일 두 개를 연 다음에 컨트롤 F키로 검색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지지난주에 왔습니다. 웃음 행사하는 말 선생님 믿기로 했어요. 아니 뭘 믿기로 해요. 믿어야지 그냥.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게 EBS 책이 이게 직접 연계가 되니까 공부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이거 그냥 영어책이에요. EBS에 있는 본문과 선지에 있는 어휘를 다 외웠으면 수능에서 모르는 단어 거의 안 나와. 그렇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아무리 어휘를 많이 외워도요. 수능 볼 때 반드시 모르는 어휘는 어쨌거나 나와요. 왜? 외웠다 까먹거든요. 사람은. 그런데 지문 하나에 모르는 어휘가 3개 이하로 나온다면 아 선지는 제외하는 겁니다. 선지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도 해놓고 선지 단어는 몰라서 날아갈 수는 있으니까 본문에서 모르는 어휘가 3개 이하라면 글을 이해하고 문제 품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어휘의 범위 있어요. 아 올해 나온 버전의 EBS를 싸그리 외우자.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고요. 또는 아 이게 더 저는 또 이게 더 이게 더 쉬운 방법인데 기출문제 있죠. 7년 동안 나왔던 자 EBS 연계된 시점과 똑같은 기준을 잡을게요. 7년 동안 나왔던 기출문제의 모든 어휘를 싸그리다 외우셔도 동급인 건 매한가지예요. 근데 아 7년 동안 있었던 기출문제 정리해서 외우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올해 EBS 버전을 외우는 게 더 저는 쉬울 거란 얘기예요. 또 하나 질문 선생님 저 얼마나 하루에 외우면 됩니까? 몇 시간 외워야 돼요? 와 제가 맨날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몇 시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외우는 시간이 다른데요. 개수만은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예전에 케이스에서 한 번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 나서 더 구체적으로 외우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으면 하루에 50개 외우라고 해서 얘기 안 합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다행히 학교 다닐 때 공부해봤겠죠. 하루에 50개 외우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거 하다 머리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일주일만 지나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마지노선이 40개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최소한 그래도 30개 이상은 외우셔야 돼요. 30개에서 40개 선인데 자 이제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 40개로 할게요. 월요일날 40개를 외웠으면 이건 이제 기본 외우는 방식입니다. 이건 옛날에 한 번 설명드린 적은 있어요. 화요일날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어저께껄 공부한 다음에 오늘껄 외우는 겁니다. 그래야 기억이 좀 나요. 그럼 수요일에는 어떻게 외우실래요? 그럼 월요일 거 화요일 거 복습하고 오늘 거 하실래요? 그러다가 2, 3주만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아시죠? 누적되는 게 너무 많아서 자 예를 들어 단어책을 공부하면요. 앞에는 새카맣고 뒤에는 하얀 학생들이 됩니다. 전형적인 학생들 계속 누적이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어저께껄 오늘 거만 하세요. 어저께껄 오늘 거만 합니다. 어제 오늘만 합니다. 물론 금요일쯤 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외우는 게 찜찜해요. 까먹은 것 같다는 불안한 이감은 들어요. 그래도 무조건 어제 오늘 어제 오늘이에요. 토요일까지만 일요일은 뭘까요? 그쵸? 추가적으로 암기하지 마세요. 하루 비워놓습니다. 이 날은 일주일을 복습하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주일 동안에 어휘 하나를 기본적으로 며칠 정도 공부한 거지? 예를 들면 아무 요일을 잡아 똑같은데요. 내가 월요일 날 40개를 외웠는데 화요일 날 얘를 한 번 더 공부했으니까 두 번 주말에 한 번 더 공부했으니 기본 세 번을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4주를 곱해봅시다. 4주면 한 달이에요. 마지막 4주가 되면 이제 우린 2월달이 없잖아요. 2월달에 공부하시면 안 돼요. 2월달에 공부했다는 얘기는 우리 한 번 공부 더 한다는 얘기예요. 2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30일 아니면 31일이죠. 그럼 7 곱하기 4주하면 28일이에요. 느낌 오시죠. 월말 2, 3일은요. 추가적으로 어휘를 외우지 마시고 한 달 동안 외운 거를 복습하는 날입니다. 그래야 기억이 계속 나요. 기본적으로 한 달 동안에 하나의 어휘를 4번 이상은 복습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천재가 아닌지라 이렇게까지 외웠는데도 모든 게 기억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웠을 때랑 아닐 때의 차이점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단어만 외우고 옛날 거 복습하지 않은 학생들 있죠? 한 달만 지나가볼래요? 외웠던 거 중에 몇 개 기억할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외웠던 어휘 중에 내가 그 중에 몇 개를 기억할까? 한 달 전에 30개를 외웠으면 오늘 한 개 기억하면 소모한 겁니다. 반복하지 않았을 때. 근데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한 달 전에 30개 외운 것 중에 몇 개 기억날까요? 25개 이상 기억납니다. 누적되는 양이 달라요. 그래서 남는 기간 어휘는 철저하게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건 옛날에 퀘스트에도 한번 설명드렸으니 선생님 저 옛날에 이거 들었는데요. 라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거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마흔 학생들이 이제 또 흔히 하는 말 두 번째 질문 아니 세 번째 질문 선생님 저는 아 왜 외운 건 기억이 나는데 왜 해석할 땐 기억이 안 나고 적용이 안 되지요? 진짜 많아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외우세요. 이게 제가 외웠던 방식입니다. 학교 다닐 때 마흔 학생들이 단어책으로 외우던 아니면 노트에 써서 정리한 걸 외우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마흔 학생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이걸걸요? 자기가 노트를 정리했던 어휘책으로 공부를 했던 나중에 많이 반복하면 어떤 효과가 있지? 이게 내가 영어를 꼭 외워서 뜻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쯤엔 한글 뜻이 뭐뭐였다가 대충 튀어나와요. 그래서 스펠링을 보고 뜻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이쯤에는 어떤 뜻이 있었지 하고 암기가 돼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 시험을 보면 외운 기억만 나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시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딱 한 10개 정도 이따 한번 해볼게요. 말도 안 되는 유치한 단어가 설명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거 진짜 예시예요. 예시예요. 지금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사과를 몰랐어요. 그럼 자 여기다 사과라고 썼겠지. 두 번째 혹시 방안을 몰랐어 아 미안해 지금 초등학교 단어학교 지금 연습하는 거 지금 예시야. 이거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9번 10번 정도까지 할게요. 이제 뭐 할까요? 만약에 몰라서 칠게요. 자 만약에 이거를 몰랐다 칩시다. 마흔 학생들이 어떻게 외우냐면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단어장에 있거나 제가 손을 썼잖아. 이렇게 지움이 가려요. 뜻을 뜻을 가린 다음에 음 애플은 사과였지 바나나는 바나나였고 이렇게 외워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 아 이거 몰랐다는 전제하에 바나나를 보자마자 정말 바나나가 된 게 아니라 아 요쯤에 한글 뜻이 요거였지 제가 기억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래요? 완전 달라요. 첫째 옛날처럼 첫 번째를 외웁니다. 뭐를? 애플이면 음 사과 바나나 바나나 오렌지 오렌지 망고 망고 이렇게 외운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한 회도 캤으면 바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바꾸세요. 스펠링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 사과가 애플 정도였지 패스 아 맞구나 우린 주관식 없으니까 아 바나나가 바나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 이게 두 번째야. 끝난 게 아니야.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리세요. 10번부터 위로 올라갈 겁니다. 아 망고는 망고 확인 오렌지는 오렌지 확인 바나나 바나나 확인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맨 마지막 한 번 볼까? 이렇게 합니다. 망고가 보였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외우면 어느 정도가 다르냐면 내가 어떤 순서를 외운 게 아니에요. 단어와 영어 단어와 한글 뜻을 치자 제대로 매칭하는 공부란 거고요. 이렇게 4번을 공부하면 다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세 번 이렇게 네 번입니다. 이렇게 외웠을 때 암기하는 것 자체가 달라질 뿐 그러니까 기억도 잘 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외운 기억이 난다가 아니라 정말로 기억이 나요. 그 뜻으로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학교에 갈 때 공부했던 방식이에요. 폭발적으로 단어 암기했을 때 이렇게 외웠거든요. 자 그래서 단어 외울 때는 자 요구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하루에 아무리 적어도 30개 그래 보통 40개는 하겠다. 무조건 어제 오늘 어제 오늘 그건 공부한다. 일주일에 한 번은 진도 나가지 않고 일주일치 복습하겠다. 월말 2, 3일 동안은 추가 진도 나가지 않고 한 달치를 복습하겠다. 그 다음에 외울 때는 지금 말한 것처럼 4번 정도 공부하시면 충분히 공부하는 내용이 됩니다. 어휘만 빵빵하면요. 여러분들 말도 아닌 예시 한 번 들어드릴까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해석 실력이 그렇게 발전한 것도 아니에요. 남은 수능 기간 4개월 동안 내가 리딩 스킬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도 아닌 예시예요. 수능을 볼 때 모르는 단어 수거가 한 개도 없다고 해볼게요. 모든 단어 수거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볼래? 몇 점 날 것 같아요? 장남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잘 나와요. 아니, 농담이고요. 어, 난이도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정말 모든 어휘를 다 알았다는 전자에 시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90점 위, 아래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좀 쉽게 나오면 90이 넘길 수도 있고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 90 밑으로 나오는 건 확실한데요. 그런데 어휘만 빵빵해도요. 지금보다 무조건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휘 어휘는 아직 안 늦었어요. 수능 보기 그날까지 아니라 수능 보는 그날에도 단어장은 가져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 정도의 단어량은 필요합니다. 꼭 아직 안 늦었으니까 어휘 공부 많이 하시고요. 꼭 원하는 결과 나오기를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